안녕하십니까,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강릉시 주문진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주문진흡 지역에서 3명과 접촉자 1명, 이천시 거주자 1명 등 오늘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. 강릉 주문진에서는 지난 15일 207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 수가 엿새 동안 모두 40명으로 늘었습니다. 동해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동거가족과 접촉자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, 삼척에서도 동해 확진자의 접촉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또 정선군에서는 20대 남성이 증상 발현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습니다.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누적 확진자 수는 2,569명입니다.